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 7명이 세계 3대 임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주우 인더월드에 등재됐습니다. 세계 최초로 전복 유전체 해독과 우량품종 개발 과제를 수행한 남보혜 박사와 수산 미생물 활용 기능성 소재 개발 분야의 김영옥 박사 등 모두 7명이 등재됐는데, 이 가운데 5명은 알버트 넬슨 평생 공로상도 함께 수상했습니다. 마르퀴즈 후주우는 1899년에 설립돼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임명기관으로 매년 정치, 경제, 과학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.